여러분, 지금은 한심입니다. 한식이 오늘은 2021년 6월 29일이네 우리 마지막 커플 날이에요 내일 부우잖아 떨려네 이제 6월이네 짜증나 뭐가 짜증나 그리고 아무튼 우리 지금 밥 먹고 사진 넣지 모르고 오늘은 마지막 솔로네 싱글 솔로가 아니라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결혼 혼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싱글이 아닙니다 원래는 올해 12월 아니면 11월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공중 받고 해가지고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 먼저 하고 받으면 한 2월 정도에 대만에 가서 대만에서 혼인신고 하려고 합니다 모기가 여기 있네 모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싱글을 기념하며 부부가 되기 전에 사진을 좀 찍고 밥도 먹고 데이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가요? 다이씨? 다이씨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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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이곳은 내일부터 이곳은 이곳에 그곳은 이곳은 이쁘다 마라탕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대만 식당이 없어가지고 내일은 이제 홍콩 식당을 갈건데 오늘은 마라탕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